호남과 경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에 시간당 40mm에 가까운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전남과 전북 남부, 경남, 제주도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전북 북부와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전북과 경북 남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중부지방은 햇볕이 내리쬐면서 30도로 웃돌며 덥겠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32도, 청주 31도, 대구 28도, 광주 26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